안녕하세요. 가크탈보너의 가크입니다. 어떻게 단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오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키로로의 미라이에라는 곡 문법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키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로로는요, 오키나와 출신의 2인조 여성그룹이죠. 키로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라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결성이 된 계기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키나와 연화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방과 후에 타마시로하고 킨조 두 사람이죠. 그래서 타마시로가 노래를 하면 킨조가 그 노래에 맞춰서 반주를 하면서 놀던 것이 결성이 된 계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서 두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키로로라는 팀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키로로라는 팀명은 타마시로가 오키나와 출신이잖아요. 오키나와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제일 남쪽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제일 북쪽에 있는 호카이도 지역 교류 행사로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왠지 모르게 아이누어가 귀에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귀에 남았던 아이누어가 키로루, 키로로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키로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주는 의미나 그런 어감, 느낌이 좋아서 키로로라는 팀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라이에는 키로로의 두 번째 싱글인데요. 이거는 타마시로가 작사, 작곡을 다한 곡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만든 곡이라고 해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이런 가사를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나이이기 때문에 또 이런 가사를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엄마에게 바치는 곡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이럴 때도 많이 불리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합창대회나 음악시간 이럴 때도 많이 불리는 곡으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키로로의 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이거 옛날에 들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후에 다시 듣다 보니까 제가 또 엄마가 되고 또 엄마가 계시고 이런 중간적인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딸 생각도 나고 하는 그런 곡이라서 이 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괜히 좀 눈물 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문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법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라이에 라고 해서 미래로라는 곡인데요. 여기에서는 미라이 해, 이거는 원래 해로 있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어디어디로 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때는 에 라고 발음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로라는 곡입니다. 다음 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는 지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초적인 부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코소아도로 보통 많이들 배우시죠. 코, 소, 아, 도로 해서요. 이, 그, 저, 어느 로 기억을 하시면 되죠. 사물의 경우에는 코레, 코레데스까? 이것입니까? 그것입니까? 할 때는 소레 라고 하면 되고요. 아래, 저 멀리에 있는 것은 아래. 도레 하면 어느 것이 되죠. 가까이 있는 것은 고레. 그리고 상대편에 가까이 있는 것은 소레.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장소를 나타낼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그, 저, 어느 가 해당이 되고요. 그대로 코소아도 적용해 주시면 되죠. 이번에는 뒤에 코가 온다라는 거 코고, 소고, 아소코도 코가 돼서 여기에서는 아코가 아니라 소자 들어간다는 거 아소코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방향을 나타낼 때 코치라데스 하면 이쪽입니다 라고 할 때 코치라 하는 표현을 쓰죠. 코, 소, 아, 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뒤에 코치라, 소치라, 아치라, 도치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회화체에서는 코치, 소치, 아치, 도치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쪽 코치라, 소치라, 아치라, 도치라가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때나 조금 정중한 표현을 써야 되는 자리에서는 코치라는 표현보다는 코치라 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보면 명사를 수식할 때 이 가방, 그 가방 할 때 この 가방,その 가방이라고 해서요. 명사로 연결이 될 때는 노로 연결이 되죠. この,その,あの,どの 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호라, 아시모토 미테고랑, 고레가 아났다 노 아유무 미치 라고 했어요. 호라라는 표현은 주위를 환기시키거나 할 때 자, 이봐, 여기 봐봐, 자, 뭐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에서는 자 정도로 번역을 해봤고요. 아시모토 미테고랑 이라고 했어요. 발밑을 한번 보렴 이라는 표현이죠. 고랑이라는 것은 고란나사이, 보십시오 라는 표현의 보통체죠. 그래서 고랑이라고 하면 보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고레가 이것이, 고레 이것이었죠. 우리 아까 배운 거. 고레가 이것이 아났다 노 아유무 미치 라고 했어요. 걸어갈 길이야 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래 표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이야. 호라, 마에오 미테고랑, 아래가 아났다 노 미라이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앞을 한번 보렴. 마에오 미테고랑, 앞을 보렴. 아래, 아래 뭐였죠? 네, 저였죠. 이 글죠. 어느. 저게 너의 미래야. 아났다 노 미라이 라고 했어요. 너의 미래야. 하하가 그레다 다크상 노 야사시사. 아이오이다 이데 아유메 또 그리카여시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하 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를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오까와상 이라고 하지 않고요. 일본어에서는 우리 가족이나 나의 경우에는 나추죠. 우리 가족, 우리 회사, 나는 나추기 때문에 나의 엄마를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오까와상 가 그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엄마, 하하 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의 엄마를 말하거나 내가 우리 엄마를 말할 때는 오까와상 이라고 하고요. 엄마가 주신이죠. 그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거니까 똑같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국어지만 내가 줄 때는 아게루.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는 그레루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하하가 그레다 다크상 노 야사시사 라고 했습니다. 야사시사라고 해서요. 이 형용사로 끝나는 것이 뒤에 사로 바뀌면서 명사화되는 경우 많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야사시의 경우에는 야사시사라는 다정함이라는 표현이 됐고요. 예를 들면 사무이 라는 춥다 라는 표현을 보면 사무사 추이 오기 크다 라는 거 오기사 크기 이런 걸로 바뀌었었죠. 야사시사 아이오이다 이때 기본형 이다 끄죠. 끄로 끝나는 거는 떼형으로 고칠 때 이때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이오이다 이때 아이오메 아이오메라는 것은 뭐죠. 기본형이 아이오무고요. 걷다 라는 표현인데 가벼운 명령을 나타낼 때는 우단을 일그룹 동태의 경우에 우단을 애단으로 고치면 아이오메 하면은 걸어가라 라는 표현 가벼운 명령 표현이 된다 라는 거죠. 아이오메 또 걸어가라고 크리카엿이다. 크리카여스라고 하면은 반복이죠. 반복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걸어가라고 반복하셨지 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니까요. 늘 항상 말씀하셨지.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아노토끼와 마다 오사나쿠데 이미나도 실아나이 아노토끼 라고 했어요. 자 그때라는 표현 자 이그저어느 해서 코소아도 했었죠. 그래서 저때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라고 할텐데요. 이때는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경우에 우리 그거 있잖아. 그때 거기 말이야 라고 할 때는 아노라는 표현 쓴다라는 설명 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때는 아직마다 어려서 자 오사나이 라는게 기본형이죠. 이로 끝나는 이형용사 그래서 때형으로 고칠 때는 오사나쿠데 가 되죠. 오사나쿠데 이미나도 이미나도 라고 하면 등 따위 뭐 이 정도가 될텐데요. 의미 등은 의미 같은건 싫아나이 몰랐어 몰라 라고 했죠. 의미를 몰라 의미 같은건 몰랐어 라고 번역을 해도 되겠지만 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몰랐었던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손 나 와타시노 테오니 기리 이슈니 아연 데키타 자 여기에 그런 나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의미 같은건 몰랐던 무슨 말인지 몰랐던 이 정도로 끝을 맺었고요. 그런 나의 손을 잡고 로 연결해 봤습니다. 그런 나의 손을 잡고 와타시노 테오 니기루라고 해서요. 이 니기루라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기본형 니기루라는거구요. 쥐다 잡다 라는 뜻이죠. 오니기리 많이 들어보셨죠. 삼각김밥을 일본에서는 오니기리 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쥐어서 잡아서 만드는 밥 이라는 뜻으로 해서 앞에 오가 붙어서 오니기리 라는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슈니 함께 아윤데키타 걸어왔어 라는 뜻입니다. 夢はいつも空高くあるから 届かなくて 怖いね だけど 追いつづけるの 자 夢はいつも 꿈은 항상 소라 하늘 높이 있으니까 알うから 届かなくて 기본형 届かなくて 1그룹 동사의 경우에 부정형으로 일단 고치고 우단을 아단으로 고치니까요. 届かなくて 로 변형이 됐죠. 닿지 않아서 怖いね 무서워 두려워 하지만 だけど 라는 접속사도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おいつづけるの 계속해서 쫓아갈 거야 라고 해서 노의 경우에는 이때는 가벼운 단정을 나타내는 정도의 종조사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おいつづける 라고 하면 계속해서 쫓아가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스형 기본형이 오우죠. 오이 마스에서 마스를 뺀 나머지 오이 마스에서 마스를 뺀 나머지 오이에다가 쫓게루 하면 계속해서 모모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계속해서 먹다 하면 다베루 다베 마스 마스 빼고 다베 쭤루 노무의 경우에 노미 쭤루 가 되겠죠. 노미 마스 마스 빼고 노미 쭤루 하면 계속해서 모모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다음 볼게요. 자 노무의 경우에 노미 쭤루 가 되겠죠. 노미 마스 마스 빼고 노미 쭤루 하면 계속해서 모모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다음 볼게요. 자 나 자신의 그대로 읽으면 모노가타리인데요. 일본 노래 가사의 경우에는 작사가가 자의적인 해석을 의해서 단어들을 다르게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종 나오는 경우인데요. 계속해서 모모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다음 볼게요. 나 자신의 그대로 읽으면 모노가타리인데요. 일본 노래 가사의 경우에는 작사가가 자의적인 해석을 의해서 이런 단어들을 다르게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종 나오는 경우인데요. 여기에서는 스토리 같은 이야기죠. 모노가타리 스토리 라고 해서 이렇게 읽어줬고요. 그리고 나가라 이쪽이야말로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코소라는 것은 모모야말로 더더욱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나 자신의 이야기니까 더더욱 아키라메타 끄나이 라고 했습니다. 아키라메루가 기본형이죠. 아키라메루 따이형으로 바꿨어요. 모모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죠. 아키라메 따이가 됐고요. 이거의 부정형은 이를 끄나이로 바꿨죠. 아키라메타 끄나이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뜻이죠. 불안해지면 니 나루 라고 하면 모모해지다 라는 거죠. 부안히 나루 라고 하면 불안해지면 여기서 또 가정표현이랑 같이 붙었죠. 부안히 나루 또 불안해지면 손을 잡고 테오니기리 이슈니 함께 아윤데 기다 손은 야사시사오 토끼니와 야가리 하나에다 하하에 순아우 になれず 손은 야사시사오 그런 다정함을 토끼니와 때로는 이라는 표현이죠. 토끼니와 야가루 싫어하다 라는 표현이죠. 야가루 싫어해서 하나려타 하하에 순아우 になれず 멀어진 싫어해서 멀어진 엄마에게 순아우 になれず 순아우 になる 라고 하면 솔직해지다 라는 표현인데요 나레즈라고 했어요 즈라는 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나이데 라는 표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레 나이데 라는 표현 솔직해지지 못하고 솔직해지지 못했어 라는 표현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볼게요 미래의 묵가데 유크리도 아루이데 유코 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어디 어디를 향해서 라고 할 때 묵가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묵가테루 라는 표현 이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미래를 향해서 유크리도 라고 하면 천천히 아루이데 유코 라고 했습니다 걸어 가자 라고 할 때 권유 표현이죠 이끄 이끄 하면 가자 뭐 이런 표현이 되죠 네 여기까지 해서 미라이에라는 곡을 설명 드렸는데요 굉장히 문법적으로도 기초적이면서 또 알아야 될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가사도 좀 짧은 편이고 그리고 비교적 나오는 단어들도 쉬운 편이기 때문에 초급 일본어 J-POP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교육 자료로서도 많이 쓰이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도 좋으니까요 꼭 한번 다시 공부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새로운 곡으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